아우고스티누스 고백록 제2관 16살 2장 젊은 시절의 방탕함 그런데 나 자신이 즐긴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의 사랑은 우정의 경계가 분명한 것처럼 그렇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흙같은 육체적 욕망과 사춘기의 분출로부터 안개가 자욱하게 퍼져 내 마음을 가리고 덮어버려서 해맑은 사랑을 어두운 욕정으로부터 분간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들 두 가지는 혼란 속에서 내 힘없는 어린 나이를 들끓게 하고 욕망의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죄악의 깊은 소용돌이 속에 잠그어버렸습니다. 내 위에 당신의 분노가 강해졌어도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 영혼의 교만함에 대한 버린 죽을 인간의 운명에 쨍그럭거리는 쇠사슬 소리에 나는 귀가 멀어 당신으로부터 한층 더 멀리 떠나갔지만 당신은 나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나는 던져주고 버림받았으며 나의 방탕함으로 마이미야마 흩어져 버렸고 죽어가고 있었지만 당신은 침묵했습니다. 오 나의 기쁨이여 당신은 너무 더딥니다. 당시 당신은 침묵을 지켰으며 나는 당신을 멀리 멀리 떠나서 낙담 속에서도 오만하게 피곤함 속에서 불안하게 메마른 비의 시야 속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의 비참함을 완화해 주었으며 가장 새로운 피조물의 덧없는 아름다움을 올바르게 쓰도록 해주었습니까? 피조물의 아늑함의 푯말을 받고 내 청춘의 물결이 결혼의 백사장으로까지 끌어오르도록 말입니다. 주여 그 청춘의 물결이 잠잠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의 법이 명하는 것처럼 나는 자식을 낳는 목적으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덴 동산에서 버림받은 가시에게까지도 부드러운 손길을 내놓을 수 있으므로 우리들 죽을 인간들의 후회를 이미 만드는 분이 아닙니까? 우리들은 아직 당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당신의 전능함은 우리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확실히 좀 더 정신 차려서 당신의 구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지만 내가 아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없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므로 좀 더 정신을 차려서 이 말들을 명확하게 들었더라면 나는 천국을 위한 환관이 되어 또 복되게 당신의 포옹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엾게도 나는 내 격정의 파도를 추구하면서 몸이 끌어올라 당신을 저버렸고 당신의 모든 계명을 어겨서 당신의 채찍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죽을 사람이면 누가 이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인자하게 화내면서 언제나 내 옆에 있었고 옳지 못한 내 모든 오락에 쓰디쓴 불쾌함을 뿌림으로써 불만 없이 기쁨을 찾도록 하였고 그럴 수 있을 때 당신 이외에는 주여 당신 이외에는 어떤 것도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명령하면서 고통을 만들어주고 우리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매질하며 당신을 떠나서 우리들이 죽지 않게끔 우리들을 죽입니다. 내 육신의 나이가 16 나던 해 나는 어디에 있었고 당신의 거처의 기쁨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타양살이를 냈습니까. 그 당시 인간의 치욕에 따라서는 자유로워도 당신의 법에 의해서는 금지된 욕정의 광란이 내 안에서 왕호를 잡고 있어서 나는 그것의 두 손을 다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부모님도 나를 결혼시켜 내 파밀로부터 구해줄 걱정은 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두드러진 말솜씨와 설득력을 배우도록 하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3장. 공부를 위한 여행과 방탕 그해 내 공부는 중단되었습니다. 당시 이미 근처의 작은 도시 마다오라에서 문학과 웅변수를 배우기 시작하다가 돌아온 나에게 훨씬 더 먼 외지 카르타고에서의 거주를 위해서 여비가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도시 따가스대에서 가난한 자윤이었던 아버지의 재력보다는 그의 공명심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것들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 결코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옆에 있는 나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에게 비록 그 수가 적을지라도 이런 내 글을 읽을 수 있는 종류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나와 함께 이것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매우 깊은 곳으로부터 당신을 향해서 절규한다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백하는 마음과 믿음에서 나온 삶보다 더 당신의 귀에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공부하기 위해서 멀리 외지로 여행길을 떠나는 자식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자신의 집안에 힘에 넘치도록 마련해주는 나의 아버지를 높이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도 자식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나의 아버지는 내가 당신 앞에서 얼마만큼이나 성장하고 얼마나 순결을 지킬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교양을 쌓으라고 했을 뿐이고 오히려 당신의 경작에서는 가꾸지 않은 놈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다운 한 분이고 당신의 밭에 내 마음에 선한 주님입니다. 그러나 16살 나던 해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놀게 되었을 때 나는 전적으로 학교를 쉬고 부모님과 함께 있기 시작했지만 욕정에 가시던 불이 내 머리 위로 솟아올라도 그것을 뽑아줄 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내 아버지가 목욕탕에서 나의 남자다움과 사춘기의 활발한 몸을 보고 이미 이것으로부터 마치 손자라도 본 것처럼 기뻐하면서 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그의 기쁨은 옳지 않고 깊은 곳으로 기울어진 야육에 보이지 않는 술 때문에 이 세상이 자신의 창조주를 망각하고 당신 대신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한 취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 어머니의 가슴에 이미 당신의 궁전과 당신의 거룩한 초소의 기초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때까지는 예비신자였고 최근에 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아직 믿음을 가지지 않았지만 당신에게 얼굴이 아니라 등을 대고 걷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릇된 길을 내가 걸을까봐 내 어머니는 경건한 불안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아 나는 슬픕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멀리 떠났을 때 당신은 침묵하고 있었다고 내가 감히 말해도 될까요? 그 당시 당신은 실제로 나에게 침묵하고 있었습니까? 당신을 믿은 내 어머니를 통해서 내 귀에 대고 당신이 노래한 그 말들이 당신의 말이 아니라면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물론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정도로 어떤 말이 마음속으로 젖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생각나지만 내 어머니는 혹시 내가 음행을 범하지 않을지 특히 누군가의 아내를 가늠하지 않을지 누구보다도 걱정하고 타이르면서 마음을 태웠습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훈계가 여자의 훈계로 보였으므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훈계들은 당신의 것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당신은 침묵하고 내 어머니만 말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당신은 나에게 침묵하지 않았는데 어머니 안에서 나로부터 그녀의 아들인 나로부터 당신의 한여의 아들로부터 당신의 종놈으로부터 멸시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눈 먼 채 곤두박질 치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내 또래들이 자기들의 수치를 자랑하고 추하면 추할수록 더 자만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내가 그들보다 덜 수치스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기꺼이 욕정적으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을 칭찬하기까지였습니다. 나쁜 짓이 아니면 어떤 것이 비난받아야 마땅합니까? 나는 비난받지 않으려고 더 나쁜 짓을 행하였고 방탕한 아이들과 나를 똑같이 취급할 비행이 없을 경우 나는 내가 하지 않은 짓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꾸몄고 내가 한결 더 순진할수록 더 비겁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했고 한층 더 순수할수록 무가치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어떤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거리들을 사돌아 달렸는지를 그리고 가장 값비싼 계피와 항류 속에 있는 것처럼 그 진흙 속에서 뒹군 것을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원수는 죄의 밑바닥에 한층 더 견고하게 들러붙도록 나를 유혹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쉽게 끌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바벨론의 중앙을 피하여 그 주변을 천천히 걷고 있던 내 어머니는 나에게 순결해야 한다고 다일렀으나 자신의 남편이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이미 오랜 병이 되어 앞으로 위험한 것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없다면 부부에라는 정의 한계 안에 나를 억압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이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내 희망이 아내라는 족서에 묶이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어머니가 당신 안에 가지고 있는 미래 세상의 희망이 아니고 학문의 희망이었습니다. 내 양치는 내가 학문을 배우기를 너무도 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당신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에 대해서는 헛된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는 그런 일상적인 배움이 당신에게 도달하는데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건대 내 부모님의 행동이 그랬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놀기 위해서 내 고삐는 엄격한 절제를 넘어서서 좋지 않은 다양한 방종으로 늦추어졌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나의 하나님 안개가 내 앞을 가로막아 당신의 진리의 맑음을 가리고 내 죄악은 마치 비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4장. 배를 훔치다. 주여 당신의 율법은 확실히 도둑질을 처벌합니다. 그리고 죄악 자체도 없앨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이 쓰여진 법률도 도둑질을 처벌합니다. 어떤 도둑이 똑같은 마음으로 도둑질을 당하겠습니까? 부자일지라도 가난에 내몰린 사람이 자기 것을 훔쳐가는 것을 참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도둑질을 하려고 했으며 범했습니다. 결코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정의가 없으며 역겨워서 그리고 불의가 배불러서였습니다. 내 것이 충분했고 남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지만 나는 훔쳤습니다. 나는 훔쳐서 얻은 물건을 즐기려 한 것이 아니라 도둑질과 죄악 자체를 즐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포도밭 근처에 배나무가 한구로 있었는데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지만 열매의 생김새와 맛이 유혹적이지는 못했습니다. 한밤중에 우리들 한창 나이의 젊은이들은 그때까지 광장에서 노는 몹쓸 풍습이 있었으므로 이 배나무를 흔들고 열매를 땄습니다. 거기서 배를 엄청나게 많이 따가지고 왔으나 비록 그 중 몇 개는 먹어보았을지라도 우리가 실컷 먹자는 것도 아니었고 돼지에게 던져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들이 해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십시오. 그 심연의 밑바닥에 있는 것은 당신의 자비입니다. 보십시오. 내 마음은 당신에게 말하는데 내 마음이 거기에서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유 없이 악한 놈이 되는 것을 찾았고 내 악함의 이유는 악이 이외의 다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추했지만 나는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망하기를 사랑했고 나의 결함을 사랑했는데 내가 잘못을 저지른 대상이 아니라 나의 결함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더러운 내 영혼은 수치스럽게 어떤 것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파렴치 자체를 욕망하면서 당신의 조임새로부터 벗어나 멸망으로 내달렸습니다. 5장. 죄의 원인 아름다운 물체들에는 말하자면 금이나 은이나 모든 것들에는 아름다운 형태가 있습니다. 신체의 접촉에서는 공감이 많은 즐거움을 주며 나머지 감각들은 저마다의 물체에 적합합니다. 현세의 명예 그리고 명령함에 지배하는 권력은 자신의 매력을 가짐으로 이로부터 복수의 갈증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주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당신을 떠나서는 안 되며 당신의 법을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들이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삶은 자신의 어떤 아름다움 때문에 그리고 지상의 온갖 아름다움과의 일치 때문에 자신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들 사이의 우정도 여러 마음들이 하나로 통일되기 때문에 쓸모있어 메워져서 달콤합니다.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유사한 것들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며 낮은 선이라도 그런 것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서 더 좋은 최고의 선인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법은 버림받습니다. 당신 우리들의 주 하나님이시여 이 하찮은 것들도 쾌락을 지니고 있지만 모든 것들을 만든 나의 하나님과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의인이 즐거워하며 그분 자신이 올바른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행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앞에서 하찮다고 말한 선들 중 어떤 것을 얻으려는 욕망이나 아니면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가능성이 나타나는 것이 그 이유라고 믿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한층 더 높고 행복하게 해주는 선에 비해서 낫고 보잘것 없기는 할지라도 아름답고 우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했다고 칩시다. 왜 그랬을까요? 살인자는 자기가 죽인 자의 아내나 재산을 사랑했거나 자기의 먹을거리를 남에게서 빼앗으려고 했거나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서 빼앗을까봐 두려웠거나 아니면 상처를 입고 복수심에 불타서 그랬을 것입니다. 살인 자체가 즐거워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질렀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매우 잔인무두한 사람이 있어서 이유도 없이 악하고 잔인하다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가 이미 미리 알려졌습니다. 한가로움으로 말미암아 손과 마음이 묻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랬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왜 그것을 행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범죄를 저질러 도시를 점령한 후 명예와 권력과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의 두려움을 피하고 집안의 가난과 악행에 대한 양심으로 말미암은 모든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카틀리나 자신도 자신의 죄악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가 범죄를 행한 동기는 전적으로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6장. 죄와 오만함 오, 나의 도둑질이요. 불쌍한 내가 내 안에서 사랑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내 나이 16살 때 밤에 저지른 오, 나의 죄악이요. 너는 도둑질이었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내가 너에게 말을 걸 정도의 어떤 것인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들이 훔친 그 열매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의 피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 모든 것들의 창조주 선한 하나님 최고의 선이며 나의 참다운 선인 하나님 그 과일들은 아름다웠지만 나의 가엾은 영혼이 원했던 것은 그 과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는 그보다 나은 것들이 넘쳐났지만 단지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 열매들을 땄습니다. 나는 딴 것을 던져버리고 오로지 죄악만을 즐겁게 누리면서 맛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일이 조금이라도 내 입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죄악의 양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주 하나님이요 나는 그 도둑질에서 무엇이 나를 즐겁게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무런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공정함이나 영리함에 있는 것과 같은 아름다움이 없으며 인간의 정신과 기억과 감각 그리고 생생한 생명에 있는 것과 같은 아름다움도 없으며 자신의 자리에서 빛나는 별들의 아름다움과 같은 것도 없으며 끊임없이 생성 소멸하는 생명의 씨앗이 풍부한 땅과 바다의 아름다움과 같은 것도 없다고 나는 말합니다. 적어도 기만하는 죄악에서 나타나는 어둡고 사라져가는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당신은 만물 위에 뛰어난 한 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만함도 경건함을 모방합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모든 것들에 앞서서 존경받아야 할 한 분이고 영원히 영광스러운데 야망조차 명예와 영광 말고 무엇을 찾는 것입니까? 영광을 가진 자들의 분노는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분노는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누가 언제 또는 어디에서 어디로 또는 어떻게 그의 권능을 벗어나서 몰래 떠날 수 있습니까? 음탕한 자들의 아침이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당신의 사랑보다 더 부드러운 것은 없으며 모든 것에 앞서서 아름답고 밝은 당신의 진리보다 더 유익하게 사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기심이 제 아무리 학문의 연구인 것처럼 보이려고 해도 당신은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압니다. 무식함과 어리석음 자체는 단순함과 순진함의 이름으로 덮이지만 당신보다 더 단순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될 수 없습니다. 물론 악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행위가 적대적인 것일진데 당신보다 더 순결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나태한 자는 휴식을 욕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고 참다운 휴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치는 넘침과 풍부함으로 일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은 썩지 않는 쾌적함의 가득함이며 소멸되지 않는 풍부함입니다. 해품은 너그러움의 그림자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모든 산한 것들을 넘칠 만큼 풍요를 깨주는 분입니다. 인색함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모든 것을 차지합니다. 질투는 뛰어나려고 다툽니다. 당신보다 더 뛰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는 복수를 찾습니다. 누가 당신보다 더 의롭게 복수합니까? 사랑하는 일이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바라지만 거슬리는 일이 일어나면 낯설게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두려움이 떱니다. 당신에게 낯선 것은 무엇입니까? 갑작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또는 당신이 즐기는 것을 누가 당신에게서 떼어내겠습니까? 당신 가까이가 아닌 어디에 견고한 안전이 있겠습니까? 욕망이 즐기던 것들이 상실되면 슬픔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욕망도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기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당신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당신에게 되돌아가지 않고서는 찾을 수 없는 순수함과 깨끗함을 당신 밖에서 찾을 때 영혼은 가늠을 범하는 것입니다. 당신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고 당신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모든 사람들은 당신을 그릇대게 모방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신을 모방함으로써 그들은 당신이 모든 자연의 창주주의이고 따라서 어디로 가든지 전혀 당신으로부터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그 도둑질에서 내가 즐긴 것은 무엇이며 무엇 안에서 나는 내 주님을 그릇대게 그리고 사악하게 모방했습니까? 지배력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 적어도 속임수라도 써서 법을 어기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리석게도 전능함을 담는답시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벌받지 않고 행하면서 죄수가 된다는 훼손된 자유를 본받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보십시오. 자신의 주인을 피하여 그늘을 얻은 그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 부패여! 오 삶의 괴물! 그리고 죽음의 심연이여! 해서는 안 될 일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한다는 것이 즐거울 수 있습니까? 7장. 죄의 용서 내 기억은 이런 일들을 다시 떠올리고 내 영혼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나는 무엇을 주님에게 갚아야 합니까? 주여,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것이고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며 당신의 이름에 고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수많은 내 죄악과 나의 파름치한 행동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 죄악을 얼음처럼 녹여준 것은 당신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내가 어떤 다른 죄악도 저지르지 않은 건 역시 당신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는 죄악을 사랑한 내가 무슨 죄인들 못 저질렀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들은 내가 자발적으로 저지른 죄와 당신의 안내에 따라서 내가 범하지 않은 죄들입니다. 자신의 허약함을 생각하는 인간이라면 그 누가 자신의 순결과 순진함을 감히 자신의 힘으로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에게 다시 돌아가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당신의 자비가 덜 아쉬운 것처럼 당신을 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부름을 받아 당신의 목소리를 따르며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을 일기를 피하는 사람은 나를 비웃지 말게 하십시오. 내 병을 치료해 준 의사가 그에게 쓸모가 있어서 그는 아프지 않았거나 아니면 의사가 그를 덜 아프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보다 한층 더 확실히 당신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당신을 말미암아 내 큰 죄의 무기력을 던져버린 것을 그가 보았다면 그는 당신에 의해서 죄의 무기력증을 알지 않은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8장 배의 도둑질에서 사랑한 것 지금 내가 돌이켜보면서 부끄러워하는 일들에서 불쌍한 내가 언젠가 가졌던 열매는 무엇입니까? 특히 그 도둑질 나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도둑질 자체를 사랑했는데 도둑질 자체는 무이고 나는 그 때문에 한층 더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당신의 내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보면 당시에 내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보면 나 혼자였다면 나는 그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혼자였다면 그런 짓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는 친구들을 사랑했으므로 그들과 함께 그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도둑질 말고 다른 것을 전혀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나는 다른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질도 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나를 가르쳐 줄 분은 내 마음을 비추어주고 내 마음의 어두움을 가려내는 분이 아니면 누구입니까? 내 정신으로 하여금 탐구하고 토론하며 생각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당신에게 훔친 과일을 좋아해서 그것을 먹으려고 했다면 나는 홀로 그 죄를 충분히 저지를 수 있었을 것이고 내 욕심을 채웠을 것입니다. 나는 친구들의 마음이 비배된다고 해서 내 욕망이 간지러워 불붙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내 쾌감은 그 과일에 있지 않고 범죄 자체에 있었는데 그 범죄는 함께 죄를 저지르던 친구들과 같이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구장 악한 친구들 마음의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감정은 확실히 너무나도 분명하게 추했으며 그것을 가진 나는 슬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자신의 잘못을 알겠습니까? 그것은 간지러운 마음과도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짓을 한다고는 생각하지도 않으며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지독히도 원치 않는 그들을 우리가 속였습니다.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왜 나는 그 짓을 혼자서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도 혼자 웃는 것은 쉽지 않아서였습니까? 확실히 아무도 쉽사리 웃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우스운 일이 감각이나 마음에 부딪히면 다른 사람이 옆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사람들은 혼자 스스로 웃음을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서 그러지 않을 것이며 절대로 혼자서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의 생생한 기억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나는 훔친 물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훔치는 것이 즐거워서 훔쳤기 때문에 혼자서는 두둑질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 혼자서 훔치는 일은 전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았을 것이며 나는 혼자 훔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 너무 적대적인 우정이여 헤아릴 수 없는 정신의 유혹이여 놀고 농담하는 것으로부터 남을 해치려는 욕심과 남이 벌받기를 바라는 욕망 나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안 되고 멋대로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지만 우리들이 가자 우리들이 행하자 라고 누가 말할 때 뻔뻔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한다. 10장 하나님 만의 안식 누가 이토록 얽히고 꼬인 매듭을 풀겠습니까? 추합니다. 나는 그 매듭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 매듭을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정의와 순결함이며 고귀한 눈들에게 아름다움이며 우아함인 당신을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을 가지고 나는 원합니다. 당신에게는 전적으로 확실한 안식과 흔들리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 속으로 들어가는 자는 자신의 주인의 기쁨 속으로 들어감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행복하게 행복 안에 머물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시여 나는 당신을 떠나서 방황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절 당신의 안정으로부터 지나치게 벗어나서 나는 메마른 땅이 되었습니다.